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2022년 첫 강의네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 시험에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는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날 거거든요. 자,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행의 대리가 나오죠. 자, 대리란 뭐냐?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입니다. 이러한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친권자나 후견과 같은 법정대리는 사적자치를 보충하고 임의대리는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대리의 본질에 대해서 200페이지죠.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 설치한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대리를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 대표입니다. 일단 대표행위가 직접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진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 대리에서 본인과 대리는 별개의 인격체인데 반해서 대표는 법인의 구성분자라는 거죠. 따라서 대표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사자죠. 사자란 뭐냐?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01페이지 오시게 되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다만,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준법률행위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하나여 허용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통지라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202페이지 오시게 되면 대리의 종류가 나오죠. 자, 임의적으로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법정들이다.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가 수동대리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죠. 다만,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능동대리가 주된 것이고 수동대리는 부수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가 되고요.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제2절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에 의, 대리권이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일단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일 것이고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일 텐데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의 통솔과 판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의한다. 다시 말하면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로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기초 내부관계와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숙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인성서를 취한다. 따라서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숙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203페이지에 오시면 판례가 나오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주었다면 숙권행위를 했다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영향을 안 주니까 숙권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숙권행위를 받은 채권자는 정법한 대리인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초 내부관계와 숙권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인성서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 가지고 1. 대리권의 범위죠. 일단 법정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2번. 이미 대리죠. 자, 이미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첫 번째 질문을 할 거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매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대금 지급기한을 연계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람은 매매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고요. 또 취소해 줄 수도 없고 해제해 줄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하단부터 나오는 거죠.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206페이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뭘 못하느냐. 처분행위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개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처분행위를 하거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개량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207페이지 대리권의 제한이죠. 첫째,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금지가 되느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계나 대물변제는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립니다. 다만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공동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뭘 공동을 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죠? 칭권자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위 8페이지에 대리권이 남형입니다.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남형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대리권남형도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다시 말하면 대리권남형에 대해서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남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09페이지죠. 대리권의 소멸에서 공통된 소멸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대리,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원인이고 외워두셔야 되겠죠. 첫째, 본인의 사망 두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네번째, 대리인의 파산이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또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도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10페이지 오시면 이미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이 나옵니다. 일단 이미대리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종료가 되면 이미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대리는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치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미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려면 대리는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현명을 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대리는 착오임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현명주의 예외에서 상행위나 또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하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죠.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변인 피성년후변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란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민법규정은 이미 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자 213페이지죠. 대리에게 하자입니다. 자 원칙 자 대리는 타인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죠. 따라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또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됐는지 여부 또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손했는지 경험이 있었는지 무경험인지 여부 또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여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알던 모르는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뭐만 본인입니까? 궁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어려운 사정 궁박만 본인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원치인 거죠. 왜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대리인 혼자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의사결정은 원래 대리인이 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이 지시했다면 이제는 누구 것도 호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호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악이고 대리인이 선이라면 원칙조 이 사람들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대린만 가지고 따지니까 다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본인이 악이고 대리인이 선이라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원칙과 예외가 헷갈린다면 뭘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죠? 원칙을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5페이지 오시면 대리효과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된다.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의 불법의 기능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행위는 법률행위 하나에서만 허용되고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능력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행위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은 필요한 거죠. 따라서 태아의 경우에는 본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본인은 뭐는 있어야 돼요? 권리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아이든 뭐든 다 본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는 권리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5절에서 복대리를 봐야 되는데 복대리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